한글자막 by 한효정 발매 초기 미피20의 최대폭탄 중의 하나로 평가받았으나 최근 다양한 커스텀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자스민 자스민은 알라딘의 여주인공으로 디즈니 프린세스 최초의 6인의 일원입니다. 이번 미피20에 출시된 자스민은 헤어와 얼굴 등 원작을 표현하는 데 있어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파티걸 파티걸 파티걸은 빨간색 롱원피스에 지갑과 술잔이 소품으로 제공됩니다. 오리지널 피규어는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멋지게 커스텀이 가능해서 향후 멋진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일 것이 기대됩니다. 승마걸 승마걸 승마걸은 보라색 모자와 상의 그리고 흰색 바지와 검정색 장화를 신고 있으며 소품으로는 채찍과 소를 제공합니다. 장갑을 끼고 있어 커스텀을 통한 얼굴색 변경이 용이합니다. 미시즈 코코 미시즈 코코는 멕시코 전통 축제 복장과 분장을 한 피규어로 미피20 보이즈 에디션의 미스터 코코와 커플 구성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미시즈 코코 초콜릿 소녀 전통 초콜릿을 판매하는 소녀 초콜릿으로 유명한 나라는 벨기에와 스위스이지만 피규어의 복식은 독일 복식으로 추정됩니다. 소방관 소방관은 멋진 복장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플레이모빌 매니아들에게 전통적으로 인기가 없는 피규어입니다. 멀티걸의 소방관과 비교해보세요. 나비 요정 화폐를 들고 있는 나비 요정은 크게 인기가 있는 피규어는 아니지만 여자아이들에게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인어공주 미피 시리즈 1과 시리즈 5 이후 아주 오랜만에 인어공주가 미피로 출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인어공주는 역대급으로 아름다운 헤어와 얼굴로 최근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인어신드롬에 그 열기를 더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잔다르크 프랑스 왕국 발료와 왕조 시대의 여군인 잔다르크가 위피 20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멋진 프린팅의 의상과 깃발이 특징이며 투구를 벗은 모습도 매력적입니다. 오리소녀 오리소녀 체크무늬 남방에 노란 바지를 입은 오리소녀는 리피 20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친구입니다. 특히 함께 제공되는 오리는 저세상 귀여움 쇼핑걸 쇼핑걸은 리피 20 걸스 에디션의 원탑으로 평가받고 있는 피규어입니다. 헤어와 모자는 물론 소품으로 제공되는 쇼핑백도 예쁘고 특별합니다. 모두 내 뒤에 있어 지하이 ... 정 복 복 Sent Music 으으으으으the master of my sea 으으으으으 I was broken from a young age taking my soak into the masses writing my poems for the few that look at me took to me, shook at me, feeling me singing from heartache from the pain taking my message from the veins speaking my lesson from the brain seeing the beauty through the- HEY! YOU MADE ME UP! YOU MADE ME UP! BELIEVER! BELIEV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